매일매일 어째피시더라고 배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때분한 밤 애들이 야곤야곤 국물 좀 먹더라고 내 눈자라고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좋을 척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피해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잘하결론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이 밤에도 좋은 척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피해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해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죽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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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